간다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득점을 두 골이나 하면서 인도의 승리를 견인했는데요. 경기 소감이 어떠신가요? 같은 팀원들이 볼을 잘 전달해주어서 득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 대한 각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게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게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게임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남은 두 경기 모두 상대 팀들이 잘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준비를 더 확실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도의 수훈 선수 반다나 선수 만나봤고요. 이어서 인도의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다나 선수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전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준비를 보여주셨는데요. 중국을 깨기 위해서 어떤 전술을 준비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게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든 게임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임으로 진행하셨죠. 중국과 중국루에서 좋은 제기와 Oppo 선수는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잘 하셨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전술은 다 전통했기 때문에 항상 해왔듯이 경기에 준비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합센터라인 근처에서 4명의 선수가 압박하는 전술이 굉장히 돋보였는데 그것도 준비한 것이 아닌가요? 10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계획이었고 앞으로 더 언제까지 이게 좋게 전술이 먹힐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다음 경기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과 경기를 앞두고 있는 인도인데 한국전에 대한 준비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경기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과 경기의 정보대는 어떻게 할지? 다음 경기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대한민국 대표팀의 정보대는 어떻게 할지?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고기의 정보에 공개할지 알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장에 대한 장병을 acuerdo 했지? 결국 우리는 패스스로 인해 가능한 상황을 맞춰서 심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기 대한민국 대표팀에 의한, 마지막 경기 대한민국 대표팀의 정보대가 중요합니다. 그의 입술은 무엇일까요. Uh, 일단 선수들의 체력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 어, 골 찬스가 났을 때, 확실히 결정 지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Indoo 감독님 만나봤습니다.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